상대를 잡는 거지, 상대를 붙는 거랑들은 책을 붙는 거랑들은 책을 붙는 거 같은데 앉아있는 게 서서 가는 거구나 아, 갑자기 머리를 꽉 땡겨오네. 지훈이. 아니, 스님. 누구만 밑에, 시훈이다. 케이블카로 유기한 스님님을 모여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산업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권금소음까지 스님 여러분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언니처럼. 지훈이. 지훈이 안 와. 지훈아. 지훈이. 아, 지훈아. 지훈이. 소스가 이쪽으로 이렇게, 절쪽으로 이렇게 놓아서 너가 놓은데. 산업동은 거의 산책인데 이제 몸에. 지금 가면 돼. 산업 tom으로 가면, 고마운. 그리고... 카메라... 주우나 아키부까를 다 써! 저거 아키부까네데널봐